오늘은 퍼스트룩 유과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유과로라서 그런지 뭔가 청량함이 추가된 화보 시간입니다. 제 컨셉은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지만 오늘 규톤이다 이런 느낌의 화보에요. 그래서 각자 하나씩 아이템을 맞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병찬이 형을 세탁기를 했고 저는 이 벤치를 했는데 책도 쓰고 가방도 있었고 해서 연출을 조금 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. 하다가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쏟아져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씩 쏟아져도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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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몇 사과 섬스 3몇 사과 섬스 4몇 사과 섬스 3몇 사과 섬스 3몇 사과 섬스 3몇 사과 섬스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 엄청 신기해 너, 진짜요? 이거 비싼거잖아요 아 싸 칫솔은 양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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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 칫솔 좋지? 칼집이 양치니까 양치 하는 거겠죠? 연락 왔으면 좋겠다. 양치 잘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양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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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 양치, 양치, 양치 안녕하세요 개구장이 발랄한 이미지 저는 치즈케익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히려 저다운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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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스트룸 촬영을 마쳤습니다. 흥냥감이 들어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멤버들 바깥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단체로 한번 오랜만이잖아요. 오랜만이잖아요. 오랜만인 만큼 제가 컴백을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좋은 모습으로 후회와 컵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이번 퍼스트룸 그래픽톤 편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